5, 4, 3, 2, 1 안녕하세요. 미스터로도유입니다. 오늘은 양재시민의 숲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 국악고교 사거리 앞까지 걸어보겠습니다. 아이폰 SE2로 촬영했으며,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합니다. 양재시민의 숲역 3번 출구는 양재이동에 속해 있습니다. 양재이동은 양재천 이남에 해당되며, 원래 포위동이었던 지역입니다. 양재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루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동네인 점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와의 길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도 있고,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코트라 AT센터 등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양잆은 양재인의 숲역 6번 출구에 대해서도 5번 출구입니다. 양재인의 숲역 9번 출구에 3번 출구에 들어가서 양재인의 숲역 14번 출구에서 глав으로 대해서도 2번 출구에서 이제 양지의 이동 내부로 들어가서 골목길을 둘러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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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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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